8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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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라운드도 재밌는게 많아가지고 포항과 강원 5위 포항 3위 강원입니다 강원이 지난 6라운드 그리고 7라운드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근데 그 두 경기 모두 강원이 점유율도 높고 경기를 주도했다고 봐도 사실은 병수벌 더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했던 이 표 보시면 오른쪽은 공격지역에서 이루어진 패스 1등이네 강원이 월등하게 1등이거든요 그런데 왼쪽은 슈팅 숫자인데 슈팅 숫자는 하위권입니다 볼은 굉장히 오래 소유하고 만지고 패스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결정타를 빵 때리는걸 그게 조금 계속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7경기 동안 9골을 넣는데 실점이 10골이니까 공격력이 강하다고 비춰지는 팀에 비해서는 사실 그 이미지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떨어지죠 보통 강원이 3백과 4백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김경준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3백과 4백을 되게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수비 과정에서는 이제 저렇게 5명의 수비 라인을 형성하다가 김경준 선수가 쭉 올라가면 이제 바로 두번째 화면처럼 4백이 되고 그래서 이제 4백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실 지난번 프리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무엘이 전진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잖아요 그러면서 왼쪽은 그냥 그대로 4백 사용하는 팀들처럼 하면서 이제 맨 오른쪽처럼 되는데 이제 저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 것 심에도 불구하고 심광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중앙 수비수 그리고 4백을 때는 오른쪽 수비수 그리고 공격상황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이게 너무 이제 역할이 많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골을 빼앗기거나 하면 오른쪽 측면이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저렇게 심광훈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서있고 김경준 선수가 오른쪽 윙백처럼 서있는 저런 과정이 많은데 사실 저 심광훈 선수가 수비적으로 좀 사실 어려운 역할이고 여기에 대해서 김경준 선수는 사실 공격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비적으로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포항은 이제 이번 경기에 저 세 선수가 모두 지난 라운드에 부상을 당해서 맞아요 부상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아마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확실합니까? 아 방금까진 확실했는데 부상 여파가 있다 이승모 같은 경우는 최용준이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지만 팔로세비치 자리는 진짜 애매하겠다 저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죠 팔로세비치 저쪽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고민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선수가 다음 장면에 있는 일루첸코 아 일루첸코가 최전방도 있지만 이제 그 역할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포항 경기 볼 때 굉장히 위협적인게 팔로세비치가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하지만 팔로세비치가 막히고 있을 때 일루첸코가 내려와서 풀어주는게 엄청나게 효과적인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뛰고 피지컬로도 아주 뛰어난 선수고 일단 저희가 이제 승부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하나 둘 셋 강원 성남과 상주 9위 성남 4위 상주 성남이 잘 나가다가 최근에 그냥 많이 꺾였죠 떨어지고 3연패 중입니다 일단 가장 큰건 수비적인 문제 성남이 수비가 잘 되었던 부분이 저런 부분이었거든요 3백과 4백을 성남도 좀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렇게 왼쪽 윙백이 좀 올라왔을 때는 이제 중앙 수비수가 빠져나오면서 어차피 4명의 선수가 뒤에 있으니까 공간을 채워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오른쪽 장면처럼 중앙 수비수가 이제 튀어나와서 수비 앞 공간을 좀 보호해주면 어차피 뒤에 4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4명의 선수가 4명의 선수가 4백을 만들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뭐 이런 과정이 성남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있었는데 이제 3경기 5실점 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성남이 단단한 수비에 비해서 공격 라인에 조금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김남일 감독이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게 좌우 풀백 혹은 윙백 지난 경기에서는 아예 또 중앙으로 안 오고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저 이제 측면에 있다가 네 페널티 에어리완으로 침투하는 이런 움직임을 엄청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넓게 섰다가 45도 각도로 좁혀 들어가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사실 측면 공간이 이 측면 윙백들이 가지는 역할이 너무 많아서 측면 공간을 허용할 때가 많죠 음 상주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상주도 수비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좌우 측면에 강상우나 송승민 이런 선수들이 사실 저는 문선민 선수보다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문선민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못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가담을 해야 이제 그 축구를 원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먼저 나오는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문선민이 사실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인데 그 스피드를 안 사용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 두 경기에서 사용하는게 이제 문선민과 오세훈의 투톱 같은 오세훈 선수가 수비상에서 오히려 더 내려가고 음 문선민 선수가 앞선에 위치하면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오른쪽 장면처럼 문선민이 골을 빼앗아 냈을 때 역습을 출발하는 위치가 높아진다는 것 그렇죠 그럼 굉장히 숏 카운터를 굉장히 잘 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저희가 첫번째 경기는 지금 같았는데 자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하나 둘 셋 성남 이야 상주로 빌드업 싹 하더니 무승부 걸었어 전 성남 걸었습니다 무승부 네 저는 이 경기는 진짜 지금 이거 이번 라운드에 어마어마한 경기입니다 울산에 누가 있나요 이총용 고명진 상암으로 돌아오는데 상암에 원정 라크롬을 쓰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서울의 그 서포터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 또 팀의 성적과 맞물려서 이거 어마어마한 경기인데 특히나 제가 중계를 해요 아 하하하하 최용수 감독의 서울이라고 하면 끈적한 수비 맞아요 쉽게 안 지고 한방 네 그래서 아 경기력은 너무 답답한데 이기는 경기 근데 이번 시즌은 그게 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저는 이게 사실 공격 라인에 좀 무게감이 낮으면서 낮아지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 시즌부터 보여줬던 게 뭐 중앙 수비수 오버랩핑에서 측면에서 숫자 싸움 만드는 네 그렇죠 그런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앞선에서 이제 막 선수들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볼 빼앗은 다음에 슛 타고 뭐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이런 장면처럼 이제 선수들이 볼이 있는 주변으로 엄청 모여듭니다 네 지금 막 이 볼 주위로 다 모여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못 끊어내니까 다음 장면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 저쪽에 다 몰려있네요 그러니까 몰려서 뺏으려다가 못 뺏으니까 다른 쪽에서 완전히 수비밀도가 떨어져 있어서 프리하게 상대에게 내줘버리는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패스맵인데요 네네 이제 김인성 선수가 주니어 선수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 볼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김인성 선수가 이 그때 대구전처럼 네 김대원 선수의 역할을 김인성 선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는 너무 서울에게는 충격적인 대입인데요 그렇죠 저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김인성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또 받았을 때 또 기술적으로 나와서 풀어나와서 어시스트까지 만들어주는 네 그 장면이 요즘에 너무 좋기 때문에 크 저 장면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울산이 답답한 경기가 사실 몇 경기 있어요 그렇게 안 풀릴 때마다 최근에 이제 김대원 감독이 쓰는 게 이제 비온존슨 투입이죠 그래서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 비온존슨 주니어 저 투톱 어 트윈타워 그쵸 서울과 울산 왜 웃으세요? 네? 자 갑니다 서울과 울산 하나 둘 셋 울산 비슷할 것 같아서 전북과 광주 네 선두입니다 선두 전북 승격해서 초반에 너무 어렸다가 최근에 연승하면서 쫙 올라온 광주 경기입니다 네 전북의 이번 시즌 아 지난 시즌부터 이제 뭐 특색이라고 할까요? 안 지는 거 절대 안 지는 거 음 음 음 음 근데 사실 조금 답답한 축구 저는 그게 전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다 힘이죠 모라이스 감독도 수비적을 일부러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거고 네 일부러 풀백들을 공격 가담에 조금 덜 가담시키더라도 실점을 하지 않는 네네 경기를 펼치려고 하는 거고요 광주는 이제 3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그 3연승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측면 공격 자원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어 그쵸 네 엄원상 선수도 있었고 네 또 누가 있죠? 윌리안도 있었고 아 윌리안 그쵸 이제 펠리페의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완벽하게 발휘되기 시작하는 음 3연승 동안 왼쪽 자료는 어떤 거냐면 펠리페가 패스한 위치 패스를 보내준 방향이에요 거의 공격지역 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패스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화살표가 이제 패스의 방향인데 음 저 방향이 이제 측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좌우 측면적으로 아 그러네 약간 벌리네요 네 그래서 저런 장면이 이제 구현되는 게 오른쪽 같은 장면들 뭐 펠리페한테 보내주고 펠리페가 볼을 떨어뜨려 줄 때 측면 공격수 뛰어가는 장면 살라라든지 뭐 윌리안에게 벌리면 또 그게 다시 한번 크로스 형태로 온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면은 이제 어찌됐든 전북이 조금 주도하는 경기가 될 거고 사실 전력상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광주에게는 저 패턴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게 둘 다 3연승 중이에요 어 네 맞아요 둘 다 3연승 침들의 만남인데 광주가 분위기가 되게 좋죠 전북 광주 하나 둘 셋 전북 자 인천과 부산 이 경기는 정말 힘든 경기 그렇죠 힘든 팀들 간의 경기입니다 둘 다 승리가 없습니다 부산은 11위 인천은 12위 서로 너는 잡고 간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진짜 네 사실 인천이 수비도 수비인데 사실 저는 공격 과정에 있어서 역습을 못하는 게 가장 인천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인천이 최근에 보여주는 게 저렇게 김호남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송시우나 지원하기 이제 스톱처럼 있다가 오른쪽으로 뛰어나가는 거 이 패턴으로 이제 역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왜 반감된다고 했죠? 저는 이게 좀 반감된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이제 김호남 선수가 사실 왼쪽에서 뛰어나가면 양쪽에서 다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이제 막 달려나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선수인데 왼쪽에서 뛸 때는 빠르게 달려나가도 그 다음 플레이? 그 다음 플레이가 한 번 계속 접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역습 템포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무고사한테 그 다음에 올려주니까 무고사한테도 패스가 도달이 안되고 역습 상황에서 측면은 다 돌파해 놓고서 다시 접다 보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지연되는 그렇죠 페널티 에어리안의 수비가 다시 들어오고요 사실 부산도 좀 공격역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전방 이정엽도 있고 이동준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왼쪽에 김병호 쪽을 이야기하신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왼쪽 표를 보시면 공격지역에서 이루어진 패스 수거든요 그게 부산이 꼴등입니다 꼴찌네요 네 현저하게 꼴찌죠 이동준 김문환 그리고 호물로가 있는 오른쪽 라인에 비해서 사실 왼쪽 라인이 조금 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김병호 선수를 선불로 내세우다가 조금씩 조금씩 여러 선수를 엄청 실험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5명 6명 선수를 계속 왼쪽에 바꿔보고 있는데 네 사실 여의치는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결정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벌써? 네 인천은 그 이재성 선수가 그래도 돌아오면서부터는 조금 뒤쪽에 그렇죠 네 좀 안정감이 생기긴 했죠 안정감이 생긴 건 있어요 하나 둘 셋 부산 갈렸어 네 갈릴 줄 알았어요 네 전 제가 인천 첫 승 봅니다 전 부산의 첫 승을 봅니다 네 전 제가 인천 첫 승 봅니다 네 전 부산의 첫 승을 봅니다 네 네 일단 대구는 6위 네 그다음에 수원은 8위입니다 네 대구가 최근에 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지지 않고 4경기에서 2승 2무 수원도 조금 어렵다가 성남 잡으면서 네 맞습니다 치고 가고 있습니다 대구가 사실 상승세를 이제 하는 기간 동안 선발라인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올라오는 동안 그렇죠 저 이제 가장 중요한 저 코어라인이죠 김대원 주니호 세징이야 최전방 그리고 좌우 측면에 황순민 정승원 주니호가 울산에서 대구로 이적한거죠 아 주니호가 아니군요 하하하하하하 자 지난번 경기에 곧무열 이적시킨거 이후에 에드가 네 에드가 어 다시 한번 가볼까요 편집 좀 잡아서 네 자 대구 어떻습니까 아 에드가라 하하하하 이번 나오는 라운드는 대체적으로 그 좀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딱 그 경기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말 경기 있었는데 주중 경기 했다가 또 주말 경기하는 그렇죠 3연전 일주일 어쨌든 일주일 사이에 세 번째 경기를 치르는 거라서 얘기하셨던 포인트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안이 들어갔을 때 사실 저 날은 이제 김대원 선수 대신 대안이 들어갔는데 사실 대안이 기동력이 쭉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아 그럼요 나이가 네 그래서 대안이 이제 투입이 되면 그 대안이 있는 측면 공간이 완전 열립니다 음 이거는 대구가 경기가 그 승리를 못할 때도 네 네 나왔던 단점이기도 했고 음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세에 가장 핵심이 된 선수가 네 김민우 선수 이 김민우 선수가 사실 중앙에서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측면 뭐 이 선 뭐 그렇죠 왼쪽 공격 왼쪽 수비 다 볼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이제 왼쪽 윙백으로 나오는데 사실 측면만 달려 나가는 게 아니라 측면 중앙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지난번 강원전에서 득점 장면 아 맞아요 이때 김민우가 중앙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했던 것이고 성남전에서는 김민우 선수가 수비를 끌고 측면으로 쭉 나가주니까 이때 연기훈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 음 이게 요즘 되게 좋잖아요 음 그래서 저기서 연기훈 선수가 프리하게 볼을 받은 다음에 네 이제 타가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음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저 김민우 선수가 만들어주는 이제 공간들 네 을 이제 수원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음 이것이 수원에게는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자 대구수원 자 하나 둘 태구 아 하하하하 자 이번 주에 승부도 네 경기는 갔고 두 경기가 갈렸습니다 네 그럼 결국 우리 싸움은 두 경기에서 갈리게 됐네요 네 기회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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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